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중키입니다. 공주에 왔는데 공주 여행하면서 배가 고픈데 이왕이면 공주시에서 성장한 공주 맛집을 여러분께 소개시켜 드리도록 합니다. 제가 이곳에 왔는데 여기는 떡볶이. 먼저 청주떡볶이입니다. 청주떡볶이는 그냥 이름만 청주떡볶이예요. 이곳에 한 번 맛집인데 공주맛집이라고 써져 있죠. 김밥도 있고 떡볶이도 있는데 한번 분식 즐겨보죠. 안녕하세요. 지금 시사되죠? 네. 공주시에서 서포터즈인데 공주 맛집이라고 해서 혹시 1인 세트 그런거 있어요? 1인 세트. 친구 세트. 네. 이곳에 한 번 봤는데 다이어트는 포기해서 떡볶이를 먹거나 하는 떡볶이에 대한 자신감이 엿보이는 그런 식당입니다. 네. 지금 이렇게 나왔습니다. 보이시나요 여러분? 네. 떡볶이하고 그리고 김밥. 오묘한 맛을 내는 이 식사. 오늘 한 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꼬마김밥. 네. 다섯 줄이고요. 떡볶이 1인분입니다. 떡볶이 1인분입니다. 제가 순한 맛이 겪었거든요? 맵지 않아요. 어묵도 괜찮아요. 고맙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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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에 알차입니다. 변둑건득하고 완전 딱 맞아요. 고맙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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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비로가 세트도 되고 음 당연히 실제로 그 맛을 낸다고 합니다 다이어트는 포기해도 떡볶이는 못 끊습니다 흐흐흫 흐흐흫 흐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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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흫